안녕하세요. 구리갈매 미소비오 부동산입니다.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는 22년 말부터 첫 입주를 시작한 구리갈매 금강펜데리움 IX타워, 아너시티, 갈매역 스칸센알토,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모두 입주가 많이 진행되었구요. 마지막 다섯번째 현장인 쇼벨라인 지식산업센터가 8호선 별래역 개통을 앞두고 3월 말부터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갈매역 스칸센알토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장마다 특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넓은 옥상공원과 프라이빗한 전용 테라스가 있어서 여유로운 업무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업무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매역 스칸센알토에는 6층부터 10층까지 전용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호실은 전용면적 27평입니다. 호실 모양이 정방형이라서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양면 발코니 코너 호실이라서 탁 트인 개방감이 좋구요. 발코니 서비스 면적도 매우 넓어서 공간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호실입니다. 발코니의 면적은 약 6.8평 정도 되어서 총 33평 정도의 실평수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전용 테라스가 별도로 있는데요. 테라스의 서비스 공간도 약 12평 정도로 매우 넓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탁 트인 브람선 뷰 조망이 멋진 전용 테라스가 있는 희소성 있는 업무형 사무실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미소뷰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imal